오 차 되게 이쁘다 아 이거 좀 약한데 어 뭐야? 아 이거 뭐야? 아 예예 어 저 옛날부터 엄청 팬이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제가 저 비타민을 못 먹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하시는? 저 여기 있다가 백수인데 백수세요? 네 여기 여기로 가시면 시장이고요 저쪽으로 가시면 가구예요 그냥 여기서 유퀴즈도 열심히 보고 오늘도 보다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? 아 잠깐만 얘기 좀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제가 아니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저는 괜찮죠 아 그러면 잠깐만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뼈관종이라서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뼈관종이요? 아 멘트가 좋은데 뼈관종 좋다 뼈관종 어 뼈관종 좋아 원래 유투버 하려다가 떨려져서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뼈관종님 이리 오세요 네네 오 좋아 유투두색스로 고맙니 자 앉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다리 떨려 중구 신당동에 살고 있는 29살 명목은 취준생인 김창현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저기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일어난 거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뭐 8시 일찍 일어났네요 네네 근데요? 일어나서 누워있었어요 계속이요? 네 계속 누워있다가 유퀴즈도 보고 클립 영상들 편집된 거 액기스만 모아서 딱딱 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8일로 특집한 것도 지금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23분 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렇게 딱딱 터치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오다가 몇 개 저희의 그 귓전을 때리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었죠 백수 뼈관종 관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나다라고 생각하셨어요? 저건 네 단어인데 네 단어인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미디어가 먼저 태갔어요 아니 오랜만에 저희보다 수다스러운 분들 만났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아 죄송해요 편현들 하세요 편현들 하세요 얘기하세요 너무 너무 우상이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? 왜냐면 사실 우상 만나면 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 MC 서울시 대표 MC 막 이런 걸로 나가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창현씨가? 그때 진짜 재석이 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게 당황했어요 아 그럼요 오랜만에 MC라고 생각하시고 유숙씨가 한번 인터뷰 가능합니까? 아 인터뷰요 해보실래요? 어 인터뷰요 그거 뭐예요? 마이크요 인사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키즈 프로그램에 나온 김창현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손님 이름 뭐시죠? 이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유재석입니다 아 네 오늘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? 저는 저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아 유키즈 온 더 블록이요 시민분들하고 자연스러운 토크를 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듣는 아 그러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시민 뭐 온도 있었나요? 인상 깊었던 시민은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아 오늘은 뭐 창현씨가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나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아 네 네 그럼 한 모금 마시시고 아 그럴까요? 네 다시 여기로 갈게요 아 저는 또 이야기가 저는 이야기가 금방 끝났네요? 아 아니요 아니요 금방 다시 갈게요 아 그럼 그거 온 거예요? 네네네네 네 네 불러온다? 아 죄송해요 더 이상 멘트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잘했어요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뼈관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본인이 뼈관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 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학창시절에 뭘까 네 그랬을 때 항상 뭐 무대 앞에 서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 약간 아드레날린이 서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 서서 누군가가 막 호응해주고 그랬더니 막 기분이 막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는 거 그런 멘트를 들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 무대나 아니면은 내지는 이렇게 뭐 좀 그 유튜버나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곧 하실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저는 오히려 좀 창현 씨가 지금 백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일이 없으면 또 이게 뭐 주변에서 백수라고 경험감도 많이 떨어지고 네 많이 떨어지고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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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꼭 얘기해줘야 돼요 이건 꼭 얘기해줘야 돼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박수 치면서 들으실 거예요 사실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네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취업의 문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 도대체 뭘 더 준비해야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 이제 작은 시민 중 한 명이 자기 중 한 명이지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아 진짜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시면 진짜 안 될 거 같아요 step-by-step ooh, baby 자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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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넘치고 Hin